베네수엘라의 화폐 액면가는 100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액면이 높은 화폐는 무엇일까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 중 액면가가 가장 높은 것은 베네수엘라의 100만 볼리바르 은행권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고액면의 화폐를 발행한 배경에는 급격한 물가 상승,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 이후 부족한 세금을 화폐를 발행하여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화폐가치를 급격히 하락시켰고 그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물가 상승은 일상적인 거래에서조차 과도한 양의 화폐를 필요하게 만들어 화폐 사용에 불편을 유발하였고 결국 이는 지속적인 고액권의 발행으로 이어졌는데요. 2018년에 500 볼리바르권을 사용하였으나 1년 뒤 1만, 2만, 5만 볼리바르권을 발행했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2021년에는 20만, 50만, 100만 볼리바르권을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액면가를 가진 100만 볼리바르권 집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 액면가의 화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독일의 100조 마르크권과 짐바브에의 100조 짐바브에 달러권입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쟁 배상금 지불로 화폐 발행수를 늘렸으며 짐바브에 역시 2000년 이후 지속된 신량난과 퇴역 군인들에 대한 대규모 연금 지급을 위해 무분별하게 화폐 발행수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액면가 100조의 집회가 발행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